마인크래프트의 애완견이라고 불리는 이녀석 이녀석은 늑대입니다 늑대는 좀비를 싫어합니다 원래는 스켈레톤을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양도 싫어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녀석들이 제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. 먹이 자 지금부터 늑대에게 먹이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멍멍한 밥 먹자 끝까지 뼈다귀는 너무 직어 그럼 뼈다귀 말고 나한테 살코기를 달라는 게 뭐? 이젠 고기 없는데? 음 맛있어 다음 친구 자 지금부터 이녀석에게 친구를 소개해 이 친구가 누구냐는 게 지금 바로 고양입니다 다음은 이녀석들에게 하나만씩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저 소를 사냥해오랑 이번엔 저기 있는 크리퍼를 사냥해오랑 어? 저 이거 크리퍼가 많이 있네? 사냥해와 어? 괜찮네? 너 얼굴이 왜 이렇게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tu